허경영 총재의 불멸의 어록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적이 넘쳐난다 자 이 어록을 남기시고 제야에서는 거의 대통령급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의 저 유명한 허경영 대표님의 생가를 오늘은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한가닥씩 하셨던 분들의 생가가 여기 무슨 집승촌처럼 많이도 모여있습니다 나열해보자면 일단 허경영 대표의 생가부터 그리고 LG 구시 창업주 집안도 전부 몰려있고요 또한 GS가의 집안도 모여있습니다 또한 야구 해설가 허구연님의 생가도 있고 또 삼성 창업주 고이병철 회장님의 누님 생가도 여기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경남하고도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 여기는 온통 마을 출신들이 재벌 즉 현대에서는 거의 용돌이 탄생지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야말로 부자마을입니다 오늘은 일단 허경영 대표의 생가와 주변의 이름 모를 회장님들의 빈집을 위주로 촬영하고 또 다음 편에는 LG GS 삼성 집안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마을이 특별히 부자들이 좀 탄생하게 되는 지맥이 있는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허 대표님에 따르면 다른 창업주들의 집안은 일단 용의 몸통 부분에 자리잡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생가가 있는 이 부분은 용의 대가리 부분 중에서도 용의 쇳바닥 부분에 해당되고 자신의 집은 그 두 개의 냇과 천이 모여서 우물이 만들어지는 곳 바로 딱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이제 풍수지리상으로는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예전부터 맹모 삼천지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결국은 부자되고 잘 살려는 게 우리 교육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또 결국은 저런 LG나 GS 삼성 저런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저런 회사들의 취업에 합격을 하려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학보다도 지수면 성산마을로 이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마을이 아픈 역사가 있는데 현재의 모습보다도 훨씬 고려동 같은 기아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6.25전쟁 때 빨치산들이 함안에서 격전을 벌이면서 밤에는 내려와서 또 약탈하기도 하고 밤과 낮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낮에는 유엔군의 폭격을 또 수시로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현재에는 과거에 비해서 기아집이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사라진 상태이고 그나마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기아집도 상당한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한 재력가들의 자손 이런 집들은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총재의 말에 따르면 한국 최고 부자 187명이 이 마을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마을에서 유적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유명인들은 한 10명 정도인데 나머지 170명은 솔직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죠 이 잘 관리된 기아집이 허시 연정이고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허시 집안의 죄실 정도의 기능을 하면서 정기적인 재래의식을 여기서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허총재의 생가인 줄 알았는데 생가 치고는 거의 임금님급보다도 더한 규모를 자랑해서 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렇게 잘 살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연정 바로 뒤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현재는 잠겨있는 상태고 살짝 담위로 카메라를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허총재도 부자로 일단 간주하겠습니다 지난번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총 약 한 90억 정도의 재산신고를 했으니까 그 정도면 여튼 한국에서 0.1% 이내에 들어가는 부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의 길을 한번 잔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허총재가 했던 여러가지 의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히트를 쳤던 것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적이 많다 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에 상당한 공감을 많이 하시고 그것에 대한 뒷받침으로 강호발이 국내 최초로 전국에 헛떠져 있는 수없이 많은 세금 도적들의 작품들을 보여드리기 시작했고 그것을 보시고 많이들 공감해 주셨습니다 자 영상 댓글에도 저 어록을 많이 인용할 시청자분들이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은 아쉽게도 저런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은 완전 무게난 그런 상태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도 최근에 불거진 어떤 불로유 문제라든지 과거 사실혼 또는 썩지 않는 가짜 케이크 등 약간은 모순적이고 항당 무게한 주장들로 인한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부작용도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허 총재의 지지자분들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명히 옥석을 가려서 들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허 총재가 세상에 대비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때 축지법과 공중부양 그리고 IQ 400이라고 언론에서는 주장이 되는데 자신은 측정이 잘못된 거라며 원래는 IQ가 600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대 마을에서 허 대표 학교를 같이 다녔던 주민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머리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공부는 거의 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IQ가 200이 넘어가면 측정 불가라고 하는데요 400이라고 하니까 430이라고 했죠 참 정말 독특한 인물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보통 거짓말을 한다 해도 한 160, 170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400씩이나 되면 정말 어떤지 머리가 궁금합니다 아인슈타인의 거의 2배가 넘어가니까요 아인슈타인은 200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 그러는 그렇다 치고요 자 여기는 또 지수마을에서 정말 한가닥 했던 분의 집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집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고유의 한옥의 아름다움 때문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또 LG 구시지방가 삼성가 이병철 회장님 그리고 허대표까지 이 지수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졸업생이 빵빵한 그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마을 차원에서 관광상품으로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을 출신들의 재력이 재력이 좀 받쳐주니까 마을이 다른 마을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외지에서 구경온 사람들도 많고 차도 많고 역시 돈은 좀 돌아가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